이 세상 사람 누구나 성공하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휴넷 스토리 구성원들이 가치를 공유하고 그에 기초한 강력한 조직문화를 갖고 있는 조직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삼았던 회사보다 성과가 높다 매출은 4배가 많았고 일자리 수는 7배가 늘어났으며 주식 가격은 12배, 이윤은 750배가 높았다 기업에서 비즈니스 자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기업 문화는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습만으로 기업을 판단하고 이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기업은 조직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사고방식과 태도, 일을 하는 방법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업 문화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업 문화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기업의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기업 문화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오랫동안 꾸준히 휴넷만의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직원 스스로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밸류팀 활동 신규 입사자의 빠른 기업 문화 적응을 위한 버디버디 제도 하나의 휴넷을 만들기 위한 한마음 운동회, 호프데이, 친친데이, 펀하고 신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휴넷 가요제 등등 기업 문화 공유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 경영에서부터 핵심 가치에 이르기까지 바람직한 문화를 지향하는 휴넷 웨이를 통해 상당한 수준의 문화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휴넷 문화 중 직원 행복, 고객 행복, 가치와 성과 부분은 앞에서 살펴본 우리의 핵심 가치와 맥을 같이하고 있기에 생략하고 상생을 추구하는 열린 수평 문화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 문화권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도 상당히 위계적이며 기업들도 보수적이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위계적인 조직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아 최저간이 도출되지 못하며 의사결정이 굉장히 늦어집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경영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상황에서 비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를 떨어뜨림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부서와 부서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하관계뿐만 아니라 부서관에 있어서도 열린 문화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이해하기 어려워지고 업무 협조가 힘들어지며 결국 일의 진행이 늦어지게 됩니다 시스코의 존 챔버스 회장은 덩치가 크다고 해서 항상 작은 기업을 이기는 것은 아니지만 빠른 기업은 항상 느린 기업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빠른 의사결정과 유연한 커뮤니케이션을 겸비한 열린 수평 문화를 추구합니다 이를 통해 직원 모두가 임파워먼트 되어 신나고 재미있게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도 내고 제대로 커뮤니케이션하는 휴넷 부서관 이기주의가 없는 회사 전체의 목표를 위해 하나가 되는 휴넷이 되어야 합니다 휴넷에서는 사원에서 대표이사까지 막힘없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대표이사실이 따로 없으며 누구라도 언제든지 메신저를 통해 CEO와 격이 없이 실시간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엔 밸르데이를 통해 파부서 직원들과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여 부서관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상상파크를 통해 직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회사의 중요한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개진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CEO 핫라인인 투겐토캄을 설치하였고 페이스북 내의 휴넷 식구 수다방을 통해 전 직원이 하나 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쟁은 기업 간 경쟁이 아닌 생태계 경쟁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한 회사뿐만 아니라 그 회사가 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협력업체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다른 동맹군과 경쟁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회사 내에서의 열린 수평문화뿐만 아니라 외부 모든 협력업체와 수평적 상생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탁월한 경쟁력을 배양해 나가야 합니다